안녕하세요 여러분 카페 새끼입니다. 여러분 스콘 참 쉬운 것 같으면서 잘 안되시죠? 오늘은 스콘 만들 때 가장 중요한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. 참고하셔서 만들어보세요. 그럼 첫번째 차가운 재료들로 만들기. 버터류와 엣지류들이 차가운 상태에서 만들어야 버터의 쇼트닝성을 잃지 않아 바삭하고 잘 부풀어 모양이 예쁜 스콘이 나옵니다. 두번째, 필요한 터치만 간결하고 빠르게 하기. 반죽을 할 때 너무 만지작거리면 온도가 올라가 버터의 쇼트닝성도 있고 글루탠도 많이 형성됩니다. 이는 곧 스콘의 식감에 바로 직결됩니다. 딱딱하고 질기고 건조한 스콘이 나왔다면 바로 이 때문입니다. 세번째, 충분히 높은 예열 온도. 많은 분들이 스콘 때문에 문의를 주시는데 생각보다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집에 있는 가정용 오븐으로 하시면 예열 온도를 정확히 보여주는 오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입니다. 180도로 굽는다면 예열은 완벽하게 230도에서 250도 정도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적정 온도에서 적정 시간 동안 구워지지 못한 스콘은 제대로 부풀지 못하고 납작하게 퍼져 보입니다. 그럼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